1. 불왁 불왁 뭐라고 있는 걸까? 불왁크가 맞을까? 불왁 어 뭐야 뭐예요 이게 마우스 컨트롤 및 조준? 불왁 맞네 불왁 아직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구나 자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잉글리쉬라고 쓰여있거든요 바뀌진 않는데 어 뭐야 아 아까 한국어 있었잖아 다시 껐다 켜볼까? 다시 한국어로 나오나? 아 안 나오네 뭐야 아까 한국어 어떻게 나왔어? 아쉽네 캠페인 캠페인을 해보래 아 해봅시다 뉴 헤이븐 튜토리얼 켜놔야지 몰라 아무것도 모른데 튜토리얼 프리페어링 리소스 커밍업 플라잉 유어 서베이오 서베이오 오 소리 좀만 키워도 되겠다 캠흑 오 이렇게 둘러볼 수 있대 오 뭐야 이거 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연결하라는건가? 연결하라는건가? 눌러볼까? 그럼 저 위에 있는 배가 가네 그래서 뭐하는건데 여기까지 가야되나봐 일로와봐 여기 쿼리야? 골목장인지 채석장인지 어쨌든 저런거 여기 다시 돌아가네 여기 뭐하는건데 어 어 뭐가 생겼다 아 아 이렇게 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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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클릭으로 우클릭으로 이거 없애자 없애자고 아니 필요없는데 역시 내 실수한거 계속 되게 쓰네 여기서 고정돼있어 시점이 아니 거의 좀 못 둘러보나 리소스 플로우가 뭐야 아이씨 아 아 맘에 안드는데 저쪽에 뭐가 있을까? 몰라 일단 여기로 가보자 다시 다시 여기로 돌아가봐 아 근데 여기 계단 오르기 힘들겠다 아 아 아 저기 끝에도 뭐 있는데 건설 못하나봐 저기 끝에도 뭐 있는데 아 이거 잘못 설치했는데 잘못 설치한 김에 가봐? 우드 샤워로 가서 뭐 하라고? 이거를 지금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 아냐? 안 닿았나? 여기는 이거는 지금 닿지 않았어요? 그냥 여기로 오면 되는 거였어? 미친거 없네 그냥 여기로 오면 되는 거였어? 미친거 없네 오렌지 아이콘이 어딨어? 여기? 여기서 뭐 올까? 우리 일단 길 개척해보자 이렇게 길 개척해봐 뭐가 없네? 뭐가 없어 뭐지? 뭐 하라는 걸까? 올까? 몰라 길 막 까는 중 이렇게 길을 깔면 뭐가 생기나? 이런 식으로 추욱 깔아 슈투리얼을 봐 무브 더 커서 우든타워 아 설마 저기 가라는 건가? 여기도 나무 있는데 더 만들라는 건가? 혹시? 이거는 나무 치고 안 해주는 건가? 다음 유감인데 우드 좌우 슈투리얼을 깔아볼까? 막 깔아볼까? 아유 복잡해 이렇게 깔고 깔아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? 클릭을 하면 바뀐다는 건가? 나무죠 다시 우클릭을 하면 안 바뀌었는디 안 바뀌어 이 상태로 그냥 하는 건가? 깔아봐 막 깔아봐 여기 동굴도 안 파고 엄청 가파르게 짓네 집을 재개발 구역 여기 끝이야? 뭐지? 어떻게 하라는 것 같은데 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길을 재공사할 수 있나? 아 근처에 쿼리가 있어서 그런가 여기 길목에 돌벽 세워져 있는데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그냥 사람들이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게임인가? 이런 식으로 멀리 가면 길인 건가? 이 네모난 게 집인가 혹시? 혹시? 이리로 와봐 어디로 가야 돼? 집 막 지어봐 이게 맞아? 잘 모르겠어 다들 잘 살고 있나요? 살고 있으면 다행인데 나한테 뭐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 거야 여러 개를 지었더니 여기 생겼어 그냥 막 연타했더니 아웃포스트요? 어디가 아웃포스트인데 이게 아웃포스트겠지? 주변에 이게 뭔지 대충 알겠어 아 이것도 업그레이드가 돼 라지 아웃포스트 아웃포스트 스케어 왔다 다시 돌아가 봐 철이 없대 철이 없대 철이 없대 철이 없대 이제 확장할 수 있다구요? 갑자기 이 업그레이드가 없대 이 업그레이드가 없대 거짓말쟁이 아웃포스트를 선택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철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님 이러면 철 찾으러 가보자 철은 어떻게 찾을까 이 업그레이드가 없대 그니까 이 네모가 건물이고 동그라미부터가 길 까는 거 거든요 그니까 여기서 내가 이런 식으로 막 건물을 깔면 알이 성장을 해요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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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저건가 봐 주거용 땅 같은 건가 봐 애초에 망했네 아 이거 대충 어떻게 지는지 알겠다 어떻게 지는지 알겠어 아 이해해버렸다 이해해버렸어 하지만 튜토리얼은 이해를 못해버렸다 어쨌든 다시 아웃포스트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하냐면 스퀘어를 만들으래 건물 깔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되는 거였나 봐 스페이스 M 좌클릭을 날고 있는 거고 스페이스 모인 스페이스 모인 스페이스 모인 스페이스 모인 아 야이씨 이걸 이제 알려주네 좋다 M 여기에 철이 있나봐 저희로 가는 거야 내가 갈 수 있어? 네? 그래서 뭐 해야 돼 오 뭔가 깔렸어 이게 철인가 보네 이게 철인가 보네 에어무드로 가서 에어무드로 가서 철을 찾아야 돼 이거 철 아닌가봐 뭐가 철이? 아 여기 있다 철 아 아 뭐 하러는데 그래서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? 연결해야 되는 것 같은데 캡틴? 아 여기다가 이제 탕구를 만들래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? 꾹 누르면 캡틴이 나온다 캡틴 여기 막 이런 게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길을 깔아야 되나 봐 이렇게 이상적인 건축 길을 길게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짧게 해야겠다 꾹 눌러서 이게 아닌가? 여기로 가봐 똑같은데? 킵틴 다 등록해 봐 이상한 배도 있다 보임 그래 여기도, 여기도 이거 되잖아 지역 그래도 연결하고 건물 짓는게 살짝 아쉬워 여기 업그레이드 되네 오 오 쭉쭉 올라가네 오 이게 최대인가? 오 동그랗게? 여긴 동그랗게가 가능하네 오 다리 생긴 것 봐 오 이거 건축 좀 알 수 없다 알 수 없네 여기로 가봐 더 위로 올릴 수 있잖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잘 안되네 오 지금 자원 같은게 딱히 신경이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이런가 이건 뭐임 오 이건 뭐임 오 오호 더 위로 올릴 수 있어? 와 뭔가 되게 복잡하다 건축하는거 되게 복잡한데 오 오 이쁘다 이쁘다 좀 아닌가? 그래서 저희 잘하고 있죠 우리 애들 열심히 거래하고 있죠 통하다 저희가 해초 생태원 해보기 해초 으 퇴고 퇴고 방철만 운송하면 되는거 아님? 그 다음 어디로 가야되죠? 이게 끝인가요? 튜토리얼이 설마? 이래서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라고 처리한다 이 업그레이드 하나도 없지 처리 안다 너의 운송은 우리의 운송에 닿지 않지 혹은 너무 가까이 멀어 하버를 위해선척이 필요합니다 해석을 통해 위해석을 통해 네 네 네 네 네 이 업그레이드가 필요가 없는데 여기다 해상로를 만들고 아니야 저기를 철거해 철거해 일로와봐 어우 조종하기 까다롭네 너무 멀면 또 안 가나? 너도 파괴해 봐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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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들 애타 chter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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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스 아이언이 왔스요 이런식으로 지금 우리의 위치에 있는 것들은 빌딩 카운트에서 이곳은 여러 곳들과 추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 곳들과 빌딩 카운트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 좀 중양식이 변했지 좀 겹쳐져서 오히려 이상해지는 것 같은 느낌 여기잖아 커뮤니티타워 이따 하나 만들까? 이따 하나 만들자 벨크니티타워 이런식으로 막 짓는거죠 저를 지원해 R? R 누르면 어떻게 되겠는데 벨크니티에 올려달라고 이런식으로 하이요 21호님 하이요 그래서 컴퓨터 타워에서 왼쪽 클릭을 길게 누르라고 오 사람이 생겼네 아 이렇게 커맨더를 고용해라 아 영어듣기 평가냐구요? 아 이런거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겁니다 그냥 게임은 튜리얼만 잘 파악하면 돼요 뭐라고 씨부리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긴 안되네 여기다가 항구를 지울 수 있잖아 그쵸 돌밖에 안되네 철을 운송할 수 있는 해적은 한 명밖에 없나봐 아 아 엄청 늘렸다 이것저것 많이 끝 끝 그래서 이제 뭐 끝이죠 메모 끝인가 이제 커맨터가 없대 제거는 금융 음..끈..끈..끈었네 자원을 개발하면서 맵을 확장시키는 게임인가봐요 그냥 자유로운 건축? 팀시티? 근데 이제 지금은 튜토리얼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해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맵 보면은 더 복잡하죠 철도 있고 튜토리얼은 끝난 것 같은데 튜토리얼 끝났나봐 포토 모드 이제 내가 어떻게 꾸몄는지도 알 수 있어 어... 가까이 가서 사진도 볼 수 있어 무슨 느낌으로 만든 걸까요 여기 뭔가 이렇게 대충 보면 프로스트 펑크 같기도 하고 여기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리도 아니 다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? 그냥 일자 다리 만들면 안되는 건가? 아니 이 언덕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요? 너무 비효율적인데 어쨌든 하는 방법은 알았다 메인메뉴 한번 돌아가서 프리빌드도 있고 아니면 튜토리얼 또 있나? 이거는 다음인가? 이게 데모라서 안 열렸나보다 이게 브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 5 4 6 5